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모 신청은 4월 4일부터 닷새 동안 현장 접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의힘 전남도당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